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 서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결심하고 오늘 내가 이 악습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지 결심하고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의 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꽤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에 이런 심리학자들이 가서 그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외부인들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화를 내는 표정이나 그들이 기뻐하는 표정은 다 똑같았어요 외부인들과 그 민족들하고 한 번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소개한 적도 없고 TV도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 인상을 쓰고 웃기면 또 웃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걸 보면 누군가가 창조하신 분이 있나 봐요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들의 표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들이 통제되지 않는 우리들의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어떻게 오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병이 있는데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화내가지고 병 등 이것을 우리나라 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봅시다 화병이 났다는 말 종종 듣죠 화병은 속쓰림 등 몸이 아파서 신체적인 질병으로만 알고 마음의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병의 증상은 어떤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윤숙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회 비리를 고발한 영화를 보면서 혈압을 측정해 봤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정상 하지만 분노를 느끼자 수축기 혈압이 30%나 상승합니다 잠시 동안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화가 계속 쌓이면 화병이 됩니다 2년 전 사기를 당했던 60대 여성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병은 우울한 감정은 물론이고 가슴 납답함이나 속쓰림, 심하면 호흡곤란 같은 신체 증상을 함께 보이는 병입니다 화병은 무조건 참는 걸 미덕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한데요 그래서 국제의학계에서도 화병이란 한글 이름 그대로 정식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병 환자는 지난 4년간 50% 넘게 늘었지만 몸만 아픈 줄 알고 정신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 아프면 지금 산부인과 가슴이 어떤 때는 심장 검사도 많이 했어요 이상이 있으셨나요? 없다 그래요 화가 나면 답답하다 열이 난다 이런 것들은 워낙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병은 어떤 증상이고 또 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이 뇌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뇌에 들어있는 이 화가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편도체예요 여기에서 편도체를 파괴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원숭이가 뭘 먹고 있죠? 뱀을 먹고 있어요 무서운지 모르고 뱀을 잡아가지고 씹고 있는 거예요 편도체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편도체가 파괴되면 공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과학 잡지에서는 편도체가 파괴되면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바로 이런 병인데 우르바우 비텍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른바 우르바우 비텍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병은 편도체에 파괴가 일어나는 병으로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상대방의 표정으로 감정을 읽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이 웃거나 화를 내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편도체의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지 못하고 나도 그 감정을 따라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괜히 화가 나 있는데 씩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 둘 둘이 맞는 수밖에 없죠 우르바우 비텍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도 못하고 나의 감정도 조절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행동에 중독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면 극도의 쾌감이나 만족감 안도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마 게이츠는 감정 분석 실험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의 파편을 모아 그 침전물을 분석했더니 평상시엔 무색이었지만 화를 심하게 낼 때는 짙은 갈색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갈색 침전물을 실험용 흰쥐에게 투여했더니 금방 죽었다는 사실 분노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건강에 해로운 온갖 독소 물질이 생성되며 실제 분노에 중독된 사람들은 각종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상함을 받고 우리의 기질이 실험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며 온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감정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온유하고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절대 거기는 하나님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이걸 소개하지 못하게 해요 종교적인 것은 말을 못하게 하고 교양 강의 이런 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얘기 빼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감정의 문제였어요 감정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않냐 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우리 영혼의 통로로서 감각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흥분하고 감정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통로를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질라면 머리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발목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는 데로 다 뽑아 이게 피가 나도록 까마귀가 머리가 참 좋아요 까마귀도 감정이 있을까요? 남편이 죽었어 까마귀 그래서 이 까마귀가 자기 털을 다 뽑아 그래서 털을 뽑지 못하도록 해놓은 까마귀인데 한번 볼까요? 가슴에 다 없죠? 털이 드디어 해냈군요 까마귀는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변형된 문제의 응용에서 문제를 풀었죠 유연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것과 관계없이 감정은 이 뽑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출을 저렇게 하더라 이게 정신증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심한 사람들은 다 뽑아버렸다 발목왕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을 맨살이 드러날 때까지 습관적으로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복적이고 머리카락이나 털을 뽑고자 하는 충동을 억누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고 쉬 성질 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발목왕뿐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 날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감정이 감정을 부리면 성질을 부리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감정을 내죠 그래서 우리의 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성질을 빨리 내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왜 성질을 빨리 내냐는 거죠 내가 흥분을 잘하는데 흥분만 가라앉히면 나에게 유익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걸 못하냐는 거죠 감정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이 책이에요 감정은 습관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이 든다면 꼭 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전하는 거 우리 선전 책 좀 들어봅시다 오늘은 즐거운 일보다 우울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데이트도 잘하고 왔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내 인생에 행복이란 없어 모두가 날 싫어해 정말 당신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감정 습관 때문이다 다양한 행동들이 그러한 것처럼 감정 또한 습관이 된다 우리의 뇌가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긍정의 습관을 가지며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자꾸 감정적으로 따라가느냐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은 아무리 그것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우울증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계속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의 뇌가 천억 개의 뉴런이 들어있는데 이 천억 개의 뉴런끼리 연결되어 있는 신경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선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우울해 우울한 걸로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살면 분명히 행복할 것을 안다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신경선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꽤 이 음악을 좋아해요 저도 옛날 젊었을 때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한번 불러볼까? 그래가지고 이 말을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러보라고 하도 난리여서 좀 불렀어요 옛날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그 곡 비슷한 것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에게 나중에 악의 영향을 미친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이 이치를 깨달으니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한 감정 습관은 한 번 뿌리박히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습관이 잦으면 뭐가 되죠?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과 반대로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습관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분노가 일면 다른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 많은 경우 상심, 슬픔, 고뇌, 억울함, 두려움 같은 감정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분노에 대응하는 것이 다른 감정에 대응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분노가 다른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상상의 나래를 펴거든요 이렇게 쫙 그런데 이것에 걸려들면 이제 못된 것들도 다 나타나고 별의별 게 다 나타나요 상상을 잘못하면 그런데 상상을 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마음껏 펼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잠이고 뭐고 다 달아나버리죠 처음에는 낮에 이 골치 아팠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이 그걸 따라서 엉뚱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꺼내야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잘 몰랐어요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다 그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마치 과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 상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유익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자꾸 조절을 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자, 우리들이 분노를 자주 하는 것 이거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를 사랑해, 자라, 자아의 자아를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걸 몰라요 난 마음껏 좀 먹고 내 취향을, 내 식욕을 만족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못 참는 것이에요 음식도 못 참고 그 양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오거나 그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중요시 여길 때는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조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상당히 많이 타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식욕은 가장 우리들하고 가까워요 왜요? 우리 조상 할머니가 거기서 당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 지금 조절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부르고 절제를 해보시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의 만족, 자기 동정, 이것은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관찰되지 않으면 분노를 하고 심지어 자기가 부자 되고 싶었는데 부자가 안 되겠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알아요? 혹시 그분?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이 그것과 대두된다고 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우물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분복이네 우리에게 그래서 내 생각이 분노하고 또한 다른 상상력을 하고 사단이 주는 감정에 내가 놀아나면 결국 장악당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한 것은 아직 사단과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투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이거 가지고 투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봐야 진짜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제가 어떤 외국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성을 이제 빼앗으려고 계속 그걸 올라타고 그러면 떨어져 죽고 또 무슨 대포를 쏘고 거리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 창고에다 대고 불화살을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기더라고요 우리의 성에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화살이 그 창고를 불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화살을 쏘는데 욕망, 식욕, 정욕, 이런 탐욕 이런 화살을 쏘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이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감정을 따라서 사단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력이 있어요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짤막한 선택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낼 때도 반드시 그게 지나가요 화내지 말도록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 속절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 선택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단이 쫓겨나요 그런데 사단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쏠 때 불화살을 꺾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불이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꺼내야지 들어와서 불 붙기 시작하면 꺼지지 않아요 초점 박사를 해야 돼요 유혹과 악한 생각이 시달릴 때 구원과 원조를 위하여 그대가 피할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우리들의 동의 없이 절대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맛있는 상상을 하게 하면 아, 그 아이스크림 그건 나 못 참아 그거 꼭 먹어야 돼 그렇게 감정에 휩싸이면 결국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쉼터에는 편찮으신 분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잘 안 낫는 이유의 일순위가 뭔지 아세요? 잘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는데 안 낫는 부류의 제일 일순위 알 텐데요 건강 염려증이에요 이게 일순위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여기가 또 번졌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화살을 자꾸 끊어버리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이치를 따져가지고 야, 이건 이제 이만큼 번졌을 거야 그 의사도 잘 이건 못할 거야 이런 수없이 많은 건강 염려증 때문에 결국은 더 번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갔더라면 벌써 나을 사람이 그만큼 많이 번져져 있는 거예요 많이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결국 감정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이게 사단은 그 감정을 집어넣어줘서 그것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나 자와의 싸움이에요 감정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투쟁하고 투쟁하고 이긴다면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두를 때마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다른 사람은 나 가지고 가는데 왜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단한테 지금 치고 있어요 감정이 들어와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 이게 탁 우산이 쓰여지는 거예요 기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의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러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품이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여기 들어왔을 때나 나갈 때나 똑같아요 그 성질을 하나도 안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지를 시험한다니까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월남전 얘기를 가끔씩 해줘요 제가 월남전에 가서 전방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저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해가지고 환자들을 엄청 봤죠 그저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사람들은 수없이 공수해와요 헬기로 타고 보면 벌써 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수없이 봤는데 제가 월남에 가서 제가 병장으로 갔는데 새카만 1등 병이 나보고 야 김병장 이리와 어? 한국 같으면 쟤 죽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대로 지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이제 튀어 엎었는데 전방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방에서는 이제 새파랗게 처음 이제 온 병장이 월남에 왔다고요 그런데 쫄병이 1등 병이 야 김병장 그럼 이제 골차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그가 월남에 온 지 오래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전쟁터를 한번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군들이 월남전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매복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매복을 하고 그리고 습격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매복 작전을 많이 하는데 매복 작전할 때 배트콩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총을 대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도 쏘겠죠 그런데 처음 나간 전쟁 처음 가본 사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그 참호 속에 머리는 넣어놓고 총만 그럼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은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고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머리를 내놓고 한 발 한 발 쏘는 거예요 이게 명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은 담대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딱 머리를 내놓고 탕탕 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병장이 쫄병 뒤에 붙어가지고 일병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급장이 병장이니까 이겼다고요? 아니요 병장인지 일병인지 모를 만큼 다 햇볕에 날가버렸어요 이름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 때 나갈 때마다 이기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그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오래 했는지 조금 했는지 그게 장로든지 집사든지 관계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하늘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하늘을 갈 수 없어요 계급장이 없어도 다 낡아도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면 결국은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감정과의 싸움이야 이걸 도전해서 이겨야 돼요 무조건 총만 쏘고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이 습관이 들면 좀처럼 이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부답게 이 도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신사숙녀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맛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마음이 묶였네요 내가 과거로부터 계속 그 성질되는 것은 내가 못 이겼어 나는 분노하면서 살아왔어 그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장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끊죠? 내 마음에 끈이 묶어져 있어서 이제 도전하자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정에 결국 지면 내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크리스도인이 이 감정 때문에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잖아요 삼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삼손이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도전해보세요 학생들도 도전해보세요 이 감정에 여호사밭을 침공해온 모합과 안못 자손들이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사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약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너희들은 도가 내던 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노래를 해라 그래요 아니 지금 화살이 계속 날라오는데 무슨 노래를 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또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기가 죽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감사 그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감사 노래를 해요 그때 일이 일어나요 역대할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못 자손과 모합과 셀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호사밭 이스라엘이 뭐 했죠? 노래만 했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요 이 싸움은 실제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의 구조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영감받은 사도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똘이 되시는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믿음 위에 흥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아 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감정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그분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의 아들이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엄마는 이제 늙어서 60, 70 정도 되셨어요 70 정도 되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오는데 이제 알코올 병동에서 11년 동안 있다가 11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왔다가 실패해서 들어가고 나왔다가 실패해서 들어가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PX를 한 거예요 매점 매점 이 사람이 매점을 할 만큼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이제 됐다 그리고 나오는데 나와서 집으로 바로 오면 또 혹시 위험할까 봐 쉼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세요 언제 옵니까? 오전 한 10시쯤 올 거예요 네 네 안 와 12시 안 와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왔어요 보니까 거나 해가지고 왔어요 11년 만에 나왔는데 한 번만에 오는 도중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쉼터 있었으니까 저 위에 쉼터 있을 때는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 술집이 있을까봐 위로만 올라가라 아래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면 저 위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아 갔다 오라고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찾았죠 그랬더니 또 어두고두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벌써 거나 해가지고 들어와요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산 넘어가가지고요 술 좀 얻어먹고 왔어요 산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 말고 있으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뭐 배가 불러게요 보니까 술병이 또 들었어요 화장실에다가 어느새 갔다 온 거예요 술병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던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들 그 아이큐가 대단히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술을 안 먹으면 왜 못 견딥니까? 그랬더니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죠 술을 안 먹으면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걸 안 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다시 마신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그것이 없어진대요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사실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이 사람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나가도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하고 강의 듣고 노래하고 강의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쉼터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겨울 준비를 다 해주고 가세요 아주 모범생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끊는 것이 결국은 일생 동안에서 제일 정말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겁니다 나의 이제까지 익숙한 습관, 감정 이것에 도전해 보자고요 이 사람처럼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회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빼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 그런데 이제 전도회를 끝나서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이 저를 꼭 손을 잡고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왜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부부가 나가면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 단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가보세요 꼭 가서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남편은 완전히 죽을 상이 돼 있고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그런 표정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하세요 자기는 한국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오히려 더 집이 더 싸더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집을 팔고 사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치기공 이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네 채까지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제법 많이 벌었나봐요 그런데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상한데 쓸 거가 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돈을 많이 벌면 안돼요 잘 쓰면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라스베그에서까지 3시간인가 3시간 반 걸려요 그걸 가서 게임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땡기는 거 빠진 거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몇 번 하는데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이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로 하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걸 조작을 한다네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의 매력을 느끼게 해서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뭘 손잡이만 보면 이 생각이 나고 집에 와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가고 3시간 반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가 팔고 두 채 팔고 세 채 팔고 그러니까 부인이 통사정을 한 거예요 제발 제발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더라고요 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죽어 제발 그거 그만두세요 제발 그러니까 그만두기 위해서 정원에 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또 수혜도 배우고 서혜도 배우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집을 판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이 집 팔기 전에 각서를 쓰라 만약에 이 집 팔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도 못 걷는데 이제 이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서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한 번만 한 번만 이번 전도회에 참석해보자 그래서 참석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 감정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와서는 끊어라 끊어라 뭐 율법을 지켜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불러봐라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아놓고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하니까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끊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만 불러보세요 그렇게 몇 번 하는데 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각서를 썼어요 절대 이혼하지 말고 얼굴을 좀 가렸는데 이혼하지 말고 둘이 서로 잘 살자 그 대신 하나님을 부르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그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이 이 메일로 써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참 암흑의 씨 생각나시는지요 노름하시던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실패하고 계속 그 강한 욕과 싸우다가 올 6월쯤에는 너무 강하게 잡아 끌어서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하냐고 불을 지셨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전혀 그 생각이 안 든다는군요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그 마음엔 감사가 가득 차고 집에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따뜻한 장작불 피워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말씀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며 용기 주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의 감정과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이 감정에 지면 결국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정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수시로 사단이 공격하니까 10편 23편 4절로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넣어줘서 야 성질내 폭발해야 돼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나를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감정과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인생길이 승리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이 싸움에서 이기세요 물론 어른들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기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정과 싸워서 이긴 우리들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꼭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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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